안녕하세요. 당구박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2018년에 취득을 했고요.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돌팔이 의사라고 하죠. 제가 자격 없이 2016년부터 2년 동안 돌팔이로 당구를 가르치다가 2018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부천에 있는 신곡삼동 주민센터 당구교실 강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당구 공부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시작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구앱 개발자이기도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당구교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에 이렇게 당구대 위에 배치도와 해법이 표시되죠. 당구 연습을 위한 이런 장치도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대 당구박사 채널은 중대에서 당구 기초부터 시작해서 4구, 3구를 초급 단계부터 배우고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채널입니다. 제 채널은 화면에 이렇게 내용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론적인 근거와 실제 공이 움직이는 모습, 개념도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당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해하기 훨씬 쉬울이라 생각되거든요. 당구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 없이 치다가 이제 실력이 안 늘어서 뭔가 나에게도 기초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하십시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구의 자세, 기본적인 당구 이론, 그리고 시스템, 5앤아프 시스템, 볼 시스템, 무회전 시스템. 저는 시스템을 남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당구를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도움을 안 받아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 궁금한 거는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수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저와 같은 당구 이론으로 치면 적어도 친구들에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